열심히 하면서 이런데 개미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려드리는 음악을 만들고 있을 때 정말 의미가 큰 상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리고 우리 BTS 멤버들한테도 정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으시고 저 또한 앨범 작업을 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해요 앞으로도 공부를 더 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음악 들려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메시지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항상 더 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패스를 해주실 수 있게 되는 영국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도 다음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앨범으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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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